나 임주경 여신이다 단 화장을 지우기 전까지만 나야 나 나 부드러워 보니? 오빠예요 오빠 극혐이네요 언제까지 아닌 척하려고 그럼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근데 왜 쓰니까 괜찮아요? 너 뭐야? 한유서준? 우리 학교였어? 넌째 새끼야 사진 찍는 거 다 봤거든? 그럼 우리 오늘 끝나고 학교 근처 떡볶이 집 갈래? 친구된 기념으로? 나에게도 친구가 생겼다 예뻐지니까 달라졌다 나를 보는 아이들의 시선이 한 명만 빼고 연기도 못하는 게 전 열다섯 살인데요 주인 도저히 내 아래로 안 보이는데요? 농담이고 스물다섯 한참 누나지 내가 네네네네 너 임주경인데 난 끝났어 나 건들지 마 누구 하나 착쌀내러 가는 길이니까 비밀 지켜주면 네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 시키는 거 다 한다고? 너 좋아하는 거 불쌍해서라도 소문은 안 내겠지? 피도 눈물도 없는 한 눈 팔지 마라 쉴 틈을 안 준다 진짜 여기! 왜 깜짝돼서 치고 치고 아! 야 너나 본 적 있지? 아 잠깐 저건 헬멧! 근데 내 방에 있던 헬멧 못 봤어? 아 그거 헬멧 왜 팔아! 아 왜? 내일 내 헬멧 꼭 가져 알았어! 야! 내 헬멧 안 가져오냐? 꼭 딱 가면 읽어봐 교실이 콕 내 여드름 갔다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 아주 힘내세요 남겨진 사람이 오래 힘들어하지 않길 바랄 거예요 참! 또 뇌물? 선물! 생일 축하해 주제 파악도 못하니? 못 생 겨 서 생긴 건 멋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못생긴 게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다들 나만 미워하는 건데? 미안해 자리 없으면 앉아 설마 나 임주경 말만 들을 건데? 야! 네 말만 들을게? 네 말만 들을게? 품풀이는 뭐든 나한테 얼마든지 받아줄게 근데 임주경한테 장난치지마 제발 그러지마 너 이쪽 너 저쪽 가자 나 이쪽 나한테도 너 수호신 맞는데 내 생활 지켜주는 수호신이 임주경 좋아하냐? 그러니 넌 왜 이렇게 주변에서 얼쩡거리는데? 안서준! 자본 없으라고! 나한테 강아지 나한테 강아지 나한테 강아지 그 누구지? 나한테 강아지 나한테 강아지 내 생활 지켜주신이 나한테 강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